서울 시민의 또 다른 힐링장소인 홍제천은 종로구, 서대문구, 마포구 일대에 걸쳐 흐르는 물길입니다. 홍대에서 연희동을 거쳐 이곳 홍제천으로 오는 것이 하나의 관광코스라고 하는데요. 많은 이들이 찾는 이유는 바로 세차게 떨어지는 폭포수가 매력적인 서대문 홍제폭포를 보기 위해서라는데요. 뛰어난 풍광을 마주한 이 순간, 인증샷 안 남길 수 없죠. 서대문 홍제폭포는 올해 87만 명이 방문했을 만큼, 글로벌 관광 명소로 꼽힙니다. 서울의 방문화기를 마련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방문은 다른 것과 세상을 연결돼있으로써, las ik산의 정체와 공개가 없어서, 서울.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른 비율은 아주 아름다운 상태입니다 렐리스도 아주 잘생기죠 스스로 정말 멋져요 오늘 너무 좋습니다 정말 많은 아래 Thomas 어디서는 예전에 예, Berlin don't yous had any of us alle 것 잇고 이 베를든 별로 있지 않때문에 우린 빈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네 개장에 정말 좁이 많나요 슈퍼 하늘이 외국인들에게 핫플레이스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에게 핫플레이스로 떠올랐는데요. 일명 폭포멍으로 유명세를 탄 겁니다. 폭포의 놀라운 변신은 인근 주민들도 반기고 있는데요. 먼 곳에서는 차를 타고 와야 되잖아요. 저희는 여기서 사무실이 가까우니까 식사 후에 나와서 차도 마시고 폭포도 보고 굉장히 좋죠. 이곳이 처음부터 힐링 공간으로 자리 잡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죠. 예쁘지도 않았고. 그냥 산책로 정도. 1970년대 중반까지는 물놀이를 즐길 정도로 깨끗했던 홍제천. 하천을 따라 개설된 내부 순환로 설치 후 물이 말라가는 건천화 현상이 진행됐는데요. 2006년부터 5년간 복원공사가 이루어졌고 5년의 시간 끝에 맑은 물이 흐르는 자연 하천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높이 25m, 폭 60m에 달하는 인공폭포까지 조성해 또 하나의 서울 명소가 탄생된 거죠. 거대한 절벽 사이로 쏟아지는 거센 물줄기.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시원해집니다.